김정은 기상청의 강수량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청에서는 내년 1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 식수원은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월 7일 기준 주암, 장흥, 평림, 수업댐 등 전남의 4대 광역상수원의 평균 조수율이 35%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주암댐의 조수율은 32%이며 평림댐도 32%, 장흥댐과 수업댐의 조수율도 36%의 수준으로 수돗물 공급 가능 일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섬지역에서는 이미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양파 등 월동 작물 피해도 나타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0월에 조생양파 모종을 심기 시작한 고흥근의 경우 조수지와 웅덩이가 마르면서 양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누렇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주변 어디에서도 물을 아껴 쓰자는 문구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타격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한급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말라가는 농지와 작물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지금 당장 기후제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쌀이나 소규같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제한은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은 하늘에 오직 의존하고 있어 땜을 만들어도 지금처럼 가뭄이 일상화된다면 비축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절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절수대책이라는 것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샤워시간 줄이기, 빨래 모아하기, 허드렛물 재활용하기, 설거지는 물받아서 하기처럼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전남도는 이렇게 당장이라도 실천 가능한 절수대책을 홍보하여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수자원 관리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제주도는 통합물관리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서동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원임 여름원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물 없이는 지구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가뭄이 계속하여 반복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물의 소중함을 잊은 채 마구잡이로 써온 대가를 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를 놓쳐 기회를 잃고 후회한다는 만신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철수대책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